난 정말 모르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어떨 땐 알 것 같다가도 이게 아니었나 할 때가 많아 배운대로 살기도 내 멋대로 살기도 모든 것이 오답 같아서 난 정말 모르겠어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 어떨 땐 고쳤었다가도 그게 맞았었나 할 때가 많아 모두 내려놓기도 계속 잡고 있기도 모든 것이 오답 같아서 딱 5분만 더 있을게 금방 뒤따라갈게 아니 근데 굳이 빨리 가야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딱 10분만 더 있을게 그냥 난 지각할래 대수롭지도 않지 이러다 내가 불량 학생이 되어도 딱 5분만 더 5분만 더 있을게 금방 뒤쫓아갈게 아니 근데 굳이 빨리 가야하는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딱 10분만 더 있을게 그냥 난 하루 쉴래 그냥 난 하루 쉴래 그냥 난 하루 쉴래 대수롭지도 않지 모두 나를 불량 학생이라 불러도 딱 5분만 같이 있자 같이 있자 다들 지쳐 있잖아 누가 잡아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누워봐 딱 10분만 같이 있자 우리 좀 쉬어 가자 우리 좀 쉬어가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하나 각자의 리듬이 있으니 가자 우리 좀 쉬어가자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숙제들을 선생도 없이 해나가고 정답이 없는 오단 노트를 닳고 다를 때까지 쓰는 것일까 닳고 다를 때까지 쓰는 것일까